아아아아아아 어? 뭐야 이것도 안녕하세요 사운드 굿? 헬로헬로 아 자고싶어 하지만 지금 자면 너무 일찍이죠 리신 축하드립니다 리신 아이가이 고맙습니다 10,000달러 땡큐 베리머치 감사합니다 아 자다왔거든 지금 자다왔는데 20분만 잔다는거를 제 생각엔 저는 아저제나 똑같은거 같아요 군청가기가 똑같아요 아저제나 뭐가 너프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저제나 너프가 나는 잘 모르겠어 브라이언이요? 나 피터할까 싶은데 남자에요 어쩌라고 남잔데 이 게임은 세븐처럼 견제를 잽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잘 당하쳐야돼 잽이 후드리 커가지고 그 잽 자체를 잘 해야돼 잽을 남발하다가 털이 넘어가 오히려 잽을 헛치자마자 게임은 힘들죠 이 게임은 슈퍼 디지클 진짜 어려워 빨리빨리 톤을 빨리빨리 가져가야 돼 빨리빨리 톤을 빨리빨리 가져가야 돼 으아 버그게임이냐? 버그게임이냐 저거?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컨텐츠는 제스컬 땡큐 윯 oe 버그 not 아 이거 퍼지로 하면 안 되네 터지로 후속해야 되나? 레이나? 레이나! 얘 디지컬 패스 없어라 레이나? 배에 비하기가 전화은 당황 이 게임은 옛날처럼 변즈가 힘든 게임인 오히려 사단인거 알고 턱키캐선하고 떨뻔하게 해야한다 맞아 맞는말이야 대어완스 맞는말이에요 상대가 이 게임은 퍼즈 이득이 필요없어요 그냥 상대 가 뭐 했다? 상달린다? 찍어야지 퍼즈에도 되거든요 근데 퍼즈에도 이득이 없어요 언제까지 퍼드해서 내가 퍼드해서 퍼드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냥 상단 뭐한다 하면은 레버 늘려야죠 그 순간 그런거 같아요 아 띠 디스게임은 디피컬 레일날은 나는 위티라고 생각하는데? 근데 짧긴 해 약간 짧고 레일날은 기술셋이 좋잖아 초풍 있지 아밥 5손 있지 콤보 세지 드라야? 드라 기상 오바이도 좋고 기상 왼바이도 좋아요 왜냐면 다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턴이 넘어가지 않거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드라는 거기서 또 원투원이랑 기상 오바이가 근접기술이 부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떨어져도 나쁘지가 않아 파도 공유 특종 MP4 공유 공유 마이너스 이럴 아 말이 되나 야 파도 글맨크 하키 어디가냐 아 뭐야 버그 게임 캐시 게임 카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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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으흥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아 리저츠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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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 오케오케 오케오케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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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què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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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왜 매직 RK가 아직도 있는 거야 아 OP 캐릭터 아 그린랭크 그린 그린 그린랭크 아 아 아 레이지 아츠? 호호호호 그린랭크 호호호옿 호호호흡 기회라 하하하하 아! 아! 아니 이거 점프하는데 오? 리얼리? 아! 풀이허그 파도 오니? 풀이허그 파도 오니? 아! 풀이허그 땡큐 2달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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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10뒤기 몇이야? 나이스 그릴랭크 그릴랭크 아 이런거 안되나? 아 끝까지 왜 하는거야 안맞는데 감이 없네 좋았어 우와 저거 뭐야? 야 야 야 야의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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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이거 또 야아아아아아 나이스 컴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 뭐야 드라곤 뭐야 드라곤 오피 캐릭터를 아이참 왓더 크레이시게임 으하하하 크레이시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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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치 요새 첫걸 안해 아 드라 하면 언제 데미는데 크레이시게임 아 트라울로프 아 내가 언제 밟는데 내가 지지 이게 미스테리야 아 나 어제 또 왜 내가 지냐고 언제 뺐다고 와이 마이 원잭을 올리지 루즈 아 진짜 돌겠네 아 진짜 아니 원잭을 다 지지 아 나 이 게임 모르겠어 이래서 아 됐어